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악화와 미중 반도체 전쟁의 여파, 대만 TSMC의 파운드리 질주라는 삼중고에 빠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역시 글로벌 디램 3위인 미국 마이크론과 랜드업계 2위인 일본 키옥시아의 감산전철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로선 인위적 감산 계획은 없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에선 감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